비브라토를 할 때 귀 옆으로 와있어요. 지금 밀었다가 당기는 게 하나인데 비브라토 할 때는 반음할 때처럼 밀어요. 반음할 때는 더 기울이고 비브라토 할 때는 반음하고 온음하고 사이 정도에 기울여요. 자 반음은 이 정도예요. 그런데 지금 비브라토 할 때는 반만 기울여서 밀었다 당겨서 여기 귀 옆에까지 오는 게 하나예요. 이 폭을 이게 이제 10cm라고 하면 이거는 한박자에 하나가 적당해요. 한박자에 하나. 자 한박자에 두 개를 하려면 얘를 5cm만 밀었다 당길 거야. 하나. 한박자에 두 개 한 거야. 자 한박자에 하나 하는 거. 하나. 한박자에 두 개 하는 거. 이 폭이 좁죠? 응. 한박자에 세 개 3cm로 이런 일이죠. 폭을 여기서 조절하는 거야. 이 폭을. 한박자에 네 개 해볼까요? 2cm야. 2cm를 하면 자 그럼 제가 한박자에 하나. 한박자에 두 개. 한박자에 세 개. 한박자에 네 개를 해볼 거예요. 한박자에 하나. 한박자에 두 개. 한박자에 세 개. 한박자에 세 개.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